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을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, 하이걸 김수빈입니다. 저는 지금 문화와 예술의 도시 전라도 빅골 광주에 나와 있는데요. 우리 선수들이 웬 광주냐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요, 여자 프로 배구 시범 경기가 열리기 때문입니다. 경기뿐 아니라 유소년 배구 교실과 팬 사인회까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코싱! 가게에 들어가서 인테리어가 또 일어나서 밖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인테리어는 비교가 더욱 인테리어 있습니다.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오픈입니다. 다행히는 이스라엘의 터뜨린을 다행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. 아 구욕구욕하는구나 azumi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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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질뺀질 보여가지고 유삼이 왜? 빤질뺀질 보여가지고 똥을 막 이리 와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흔치 않지 뺀질뺀질 천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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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순영 선수들 가르쳐 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저희 어렸을 때도 기억나고 세력세로 나는구나 어렸을 때 저렇게 못했구나 하하하하하하 진짜 열심히 가르쳐시던데 아까 보니까 제가 열심히, 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. 선수들도 학생들 이렇게 비즈와 지원들이 피어리스를 좋아하고 싶네요.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. 요즘에 되게 많이 활성화. 네, 많이 활성화. 이런 선수들을 잘 못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약간 흥이 스토리가 많이 나요. 우리 선수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 번만 해주세요. 다들 제발 열심히 해서 풀어와주길 바래 와주길 바래 석수들이 없잖아 화이팅